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고. 여러분 한 달, 한 달 딱 남았어. 한 달 동안 성적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시험이잖아. 시험은 항상 얘기하지만 다가올수록 중요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지금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포기하기는 싫지만 펜이 잘 안 잡혀가지고 계속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여기 이 대학 무조건 가야 되는데. 나 여기 못 가면 내 인생 끝인데. 하면서 어락가락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신 얘기해보자. 내신 벼락치기를 할 때 생각해봐.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이야. 오늘이 이제 전날이야. 어찌 보면 수능이 한 달 남았다라는 건 우리가 내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신이라고 생각하면 시험 전날이랑 비유하면 되게 비슷할 것 같은 느낌. 내신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어때? 와 하루 밖에 안 남았어. 그러나 하루 밖에 안 남았어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험 보러 가면 당연히 망하지. 그러나 하루 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 벼락치기의 위대함을 아시죠? 오늘 밤 새고 내가 그냥 볼 때까지 다 보고 내가 모름을 외우기라도 하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하고 가서 시험 보면 어때? 그래 짧아. 그래 짧아. 아니 어쩔 땐 100점도 나와. 알지? 물론 시험 보고 다 까먹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와.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는 건 전날이 되게 중요해. 시험이라는 건 다가올수록 무진장 중요해. 하다못해 시험치기 바로 그 직전. 직전에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내신 보기 전에 그때 잠깐 그냥 쉬었다가 보는 거랑 그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든 한 글자라도 더 보겠다고 막 뭐 메모해놓은 거 뭐 써머리 해놓은 거 아니면 내가 책 가져온 거 막 뒤져보면서 한 알에도 더 막 보다가 보는 거랑 어때? 거기서도 또 판가름이 달라. 거기서 잠깐 보게 또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는 건 다가올수록 진짜 중요한데 지금 D-30 한 달이 남았다라는 의미는 내신으로 따지면 하루 전날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선생님이 D-60 퀘스트 또 50 퀘스트 또 뭐 40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얘들아 제일 나쁜 버릇이 뭔지 알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버릇이? 그게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흐지부지 끝내는 거야. 마무리를 똑바로 못하는 거. 이게 재난 좋은 버릇이야. 이거는 다만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야.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니네보다는 조금 더 살았을 거 아니야. 선생님 40살이거든. 40살. 니네 한 두 배 정도 좀. 두 배 조금 덜 되던 뭐 정도 살았잖아. 선생님 친구들 중에 그래 지금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아닌 사람들도 있어. 그게 좋은 대학에 갔다고 생각하고 좋지 못한 대학에 갔다고 실패하고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기준이 진짜 뭔지 알아?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소위 그래 잘 안 된 친구들을 보잖아. 특징이 뭔지 알아? 마지막에 흐지부지.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줘. 마무리를. 뭘 해도 항상 처음엔 다 와 이러지. 와 이렇게 해서 될 거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 들어가서 대박 칠 거야. 이러고 들어가. 들어갈 때 우와 이러고 들어가 놓고 조금 있다가 이런 시련 있고 저런 시련 있고 좀 있으면 아 뭐 다 주변에 핑계돼. 야 이게 문제고 저 시스템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고 이딴 소리나 떠들어. 그러고 아 하고 나와. 뭐 요거 조금 하다 말고 요거 조금 하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뭘 이뤄놓은 게 없어. 그래도 선생님 나이에 뭐래도 좀 한 사람들은 야 나도 메가스터디 들어온 지 10년이야 지금 벌써 알아? 내가 인강한 지 7년이고 이제 내년 8년이야. 내가 이 메가스터디 들어온 지 나도 10년이라고 10년. 나도 30살에 들어와가지고 어찌 보면 10년 동안 여기 꾸준히 있었어. 뭘 이뤘다라는 건 말이야. 그 안에서 꾸준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꼭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진짜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진짜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 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전까지 똑바로 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D-60 퀘스트 때도 진짜 강조했잖아. D- 선생님이 D- 매에 10일만 간격으로 올리고 있는데 D-60 퀘스트는 꼭 좀 가서 봤으면 좋겠어. 내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알겠어? 그럼 꼭 가서 봐. 아마 본 사람들 많을 텐데 아직 안 본 사람들은 이거 봤으면 꼭 가서 보세요. 알았어? 끝까지 멋있게 마무리 지어야 돼. 이 전까지 대충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지난 일은 어떡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 어떡할 거야. 끝. 대신 남은 30일 만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또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는 그 대학 있지? 그 대학에 들어갈 그 학생 그 이상보다 더 많이 열심히 좀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알았어? 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이제 이전 퀘스트도 좀 얘기를 했지만 내려놓음이 되게 중요해. 내려놓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지 얘들아. 나 이 대학 못 가면 내 인생 끝이야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막 붙잡고 있으면 더 잘 안 돼.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라고 막 하잖아. 원래 잘 안 돼. 이게 뭐 봐봐. 남녀관계에 있어서 집착하는 사람처럼 그 저기 뭐야. 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원래 밀당을 잘한다는 게 뭐야.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처럼 매력 없는 거 없어. 알았어? 잘 안 돼. 오히려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원래 목표하고 꼭 가야 돼 하면서 막 했던 그 대학 있지. 그걸 좀 마음속에서 내려놔. 오히려 그때 대박이 터져. 오히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하거든. 지금 여러분 내 수준이 여기야. 내 목표가 여기야. 나 이 대학 가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뭐 좀 공부하다가 조금 틀려. 아이고 어떡하지. 나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미리 재수할 거야. 이딴 소리나 떠들고.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 미리 재수할 거야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리 재수할 거야 라고 하고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고. 그거는 멘탈이 틀린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 사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애들 특징이 뭐라고? 도망친다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짓는다고 좀 하다가 에이 이런다고 올해 수능 시작할 때 뭐 나 이 대학 갈 거야 하고 난리치고 왔지. 지금 와서 한 달쯤 남았는데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 재수할 거야. 이게 뭐야. 도망치는 거지. 400 며칠 하니까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년 계획이나 짜고 앉아있고 어떻게 성공하니? 그거 가지고 내년에 똑같아진다. 똑같아진다 진짜. 알겠어? 절대 성공 못한다. 그러니 지금도 혹시라도 마음속에 내년에 내년 수능하고선 마음이 좀 가있으면서 그걸 핑계로 지금 마음 좀 편안하게 아이고 하면서 공부도 대충하고 이러고 좀 내년에 어떻게 하지? 내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내년 강의가 이러고 지금 기웃기웃 거리셨다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X 알겠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다 내려놓고 올해 무조건 대박 칠 거야 라는 마음과 그 다음 플러스 뭐? 내려놓아. 대학을 좀 내려놔 마음속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오히려 이 마음이 좋아. 30일만 죽었다 치고 열심히 해보자. 30일 후에 나는 집에 안 들어간다. 난 맨날 나가 놓을 거야. 그냥 나가 놓을 거야 완전. 그렇잖아. 원래 우리가 내신 아까 내가 계속 내신 벼락치기 얘기하는데 내일이 시험이야. 그 전날이야. 아 그때 뭐 어때? 야 내일이면 시험 끝나. 그때 어때? 막 기대되지? 그 기대되는 마음. 내년에 내일 끝나면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갈 거고 모두 갈 거고 그 기대되는 마음은 어때? 밤을 새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하잖아. 요 요 포인트인 거야. 딱 한 달 있으면 나는 수능이 끝나고 끝나고 나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신나. 그 기대감을 갖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공부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나는 몇 점 이상 못 맞으면 안 돼. 나는 어느 대학에 못 가면 안 돼. 이건 조금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럴 때 찐 것도 다 맞고 만점 나오고 난리가 날 거야. 내 말 믿어. 알았어? 알겠어? 그래야 또 제대로 된 공부래. 그래야 뭘 틀려. 틀리면 어떻게 느껴야 돼? 모의고사를 봤어. 틀렸어. 아이고 틀렸네. 어떻게 해가 아니고 틀렸어. 아이고 잘 됐다. 야 이거 틀렸네. 자 이거 한번 잘 분석해 봐야지. 하고 강의를 듣고 혼자 분석을 하고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제 공부해놔야지. 거기서 메모해놓고 오답노드 작성하고 보고 뽑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야 이제 됐다 됐다. 여기서 틀렸으니까 수능 가서 마치겠네. 이렇게 가야지.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 마음에서 내려놔야 이게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같이 정리하면 봐봐.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이건 니네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중요한 시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거야? 흐지부지 끝낼 거야? 대충 끝낼 거야? 이거 사회에 나가서도 버릇 돼. 절대 성공 못한다 그러면. 알았어? 마지막까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한다. 알았지?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알았어? 수능 보는 그 전날까지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것. 약속. 알았죠? 혹시 머릿속에서 내년 재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다면 당장 지운다. 알았지? 당장 지운다. 그 생각은 진짜 큰일 나는 일이다. 큰일 나는 일이다. 알겠죠? 그거 절대 지운다. 됐지? 그리고 무슨 마음가짐으로 해보자? 내심 벼락치기 하듯이 내일 벼락치기 내일이 시험이야. 라는 마음. 딱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한 달만 난 죽었다. 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본다. 괜찮나요? 이렇게 한번 끝까지 가보시고 그 다음 얘들아 지금 물론 이제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이 퀘스트를 들은 학생 중에 조금 수학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으니까 여러분 막판에 점수 올리는 지름길은 무조건 기출이야. 무조건 기출. 알았어? 이거 믿어. 무조건 기출. 알겠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니까 작년 요맘때 딱 요맘때야. 그때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 중에 적중백제 강의가 있어. 적중백제가 기출 문제 100문제씩 모아놨는데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또 한 달 동안 계획표를 이렇게 짜줬었어. 적중백제를 어떻게 어떻게 듣고 이걸 이제 계획표를 이렇게 짜가지고 올려줬더니 작년 또 요맘때 선생님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표 짜주니까 그거대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믿고 막 따라오면서 강의 들으면서 풀어보면서 막 갔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라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자료실에다가 또 적중백제 1강 옆에다가 계획표를 업로딩 해드릴게요. 알았어? 계획표를 딱 올려놓을게. 올려놓을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지금 적중백제 듣는 사람 진짜 많은데 그거 잘 듣는 학생들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알겠어? 물론 이제 또 특히 파이널 가지고 제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계획표 잡아준 것도 있어. 그거부터 해. 그게 먼저 1번이야. D-60 캐스트에 제가 올려놨던 거. 그게 1번이고 그게 또 다 끝난 학생들 지금 와서 아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올리길래 자 어찌됐건 막판에 점수 올리는 지름길은 기출문제 분석과 그다음보다 모의고사지. 그치?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뭐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거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중백제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 확실하게 하면서 막판에 그냥 막 돌리면서 가. 그걸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합니까? 오답노트는 어떻게 작성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1강 옆에 그러니까 강의에서 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어?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이걸 또 듣고 난 다음에 저놈 새끼부터 와서 또 강의 팔아먹는다 이딴 소리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냥 가. 알았어? 그런 얘기 할 거면 가. 와가지고 뭐 또 그럴려고 이러면서 삐딱하게 보지 말고 알겠니?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할 때까지 해보자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냐? 근데 그걸 또 미닭하게 바라보면 어떡하니? 알았어? 그리고 또 뭐 문과는 되는데 이과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알았어? 벌써부터 마음이 틀려먹었어. 내가 볼 때.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그렇게 살아. 그냥. 난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건 진심으로 내가 하는 얘기야. 니네 마무리 똑바로 못 짓잖아? 절대 성공 못해. 절대 성공 못해. 니네 사회에서 성공하고 지금 잘나가고 뭐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마무리를 대충대충 하고 뭐 하다가 포기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사람 중에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절대 없다. 절대. 진짜 없어. 알았어? 정말 없어. 정말 없어. 그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이야. 니네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중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야. 하나. 이 마무리를 멋있게 지워야지.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지워야지. 그렇지 않아? 하다 못해 그래 지금 말한 것처럼 기출이라도 딸딸 외우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 자세로 해보자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번에 내가 D-60 캐스트 올렸던 것처럼 현재 4등급이라 할지라도 5등급 6등급 7등급이라도 수능 날 적어도 2등급은 받아보십시다. 그래도 쪽팔리지 않지. 적어도 2등급은 받아야 돼. 안쪽팔리지. 안 그래? 올릴 수 있어. 막판에 막해서 올릴 수 있다고. 내 말 믿어. 할 수 있어. 알겠어? 이해가요? 자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뭐 선생님 핸드폰 번호 토크 요즘 DM 많이 보내대요. DM 그 다음에 인스타 인스타 DM 그 다음에 카톡 다 선생님 핸드폰 번호 다 공개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인증하면서 보낸 사람들이 많은데 고마워요. 제가 다 답변도 해주고 있는데 답변이 좀 늦어지죠. 너무 많이 와서 그래.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내가 혼자 진짜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뭐 누구 시키는 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질 때도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답변도 해드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여러분 한 달 남았어. 한 달이 지금 뭐야? 바로 내신 하루 전이야. 알았지? 내신 하루 전날만 미친 듯이 해도 성적이 무진장 잘 나오고 어쩔 때 100점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겁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